영화 봅시다. 나랑. 지난 2월 2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태양의 회. 첫 회 14%로 출발해. 이번 주 2배 이상의 30%를 넘기며 공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고의 분당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은 10회 마지막을 장식한 진구 김지원 커플의 포옹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윤명주와 가슴 아파하는 서대웅 상사. 수도권 기준 시청률 39%까지 찍으며 최고의 1분에 승리했습니다. 일일 드라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과 함께 방송하는 요일을 휴일이라 부르는 등 뜨거운 반응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내가 태양의 후예를 볼 때 말을 걸면 재앙을 초래한다는 남편들을 위한 행동 노령까지 퍼지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수치들이 공개됐는데요. 맞습니다. 태양의 후예의 OST가 주요 우먼 차트를 장악. 1위부터 6위까지 줄을 서며 차트를 석권했고요. 미국에서도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드롬 현상이 이어져 중국엔 편당 2억 6천여만 원의 인터넷 방영권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등 아시아권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권, 그리고 미국과 호주까지 32개국의 판권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선 판매한 판권료와 PPL 등을 통해 첫 방송 전에 제작비 130억 원에 해당하는 손익분기를 넘겼습니다. 다소 주춤했던 한류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데요. 최근 3년여간 편당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일본 수축가를 단숨에 반등시켰고요. 드라마 속 촬영지인 우루코 태백부대는 재건을 거쳐 관광지로 개발될 가능성까지 높였다니 제2의 한류 열풍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KBS